진짜 며장시켜야 된다 킹오파계기에서 진짜 며장시켜야 돼 아 뭐 저런 왜 자꾸 튀어나오냐 진짜 인간성성이다 아 쓰레기 나왔다 아 진짜 헤머를 깨버리신다 진짜 흥기도 없고 진짜 와 진짜 쓰레기다 저거는 진짜 야 너희들 저 할배 저 버리면 안 되겠냐 아 진짜 저 버리면 안 돼 저 뒤에서 놓는 캐릭터를 왜 자꾸 튀어나오게 하는지 모르겠네 아 진짜 진짜 얘 압니다 압니다 죽어 이씨 치단하네 와 저거 백발백중이네 와 이거 인간 쓰레기야 존나 쓰레기네 아우 진짜 꼴 보기 싫다 아 진짜 아 왜 이렇게 안 끝나냐 아우 진짜 꼴도 보기 싫다 여기 냄새난게 진짜 아 진짜 냄새난다 저거 진짜 인간 쓰레기다 와 넌 할배는 진짜 인정합시다 저거 진짜 여러분 픽 아무도 안하잖아 저거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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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 웅도수 강냉이 진짜 없애버리고 싶네 그리고 내한테 엿을 많이 먹였어요 그리고 내한테 엿을 많이 먹였어요 내가 저 97을 기계사 10번 했는데 10번 다 실패했어요 거지같아 그러니까 존명을 해줄 필요가 없죠 객토가 존경 자체를 해줄 필요가 없지 무슨 존경이야 캐릭터 그 자체가 완전 나고자 수준이에요 저걸 왜 넣는지 모르겠어 밸런스 생각하면 아니 넣으면 안돼 킹오파가 밸런스랑 인기를 생각했으면 흥행정세를 생각해서 저 캐릭터 버려야돼요 아무도 안 고르는데 아무도 안 고르잖아 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세요 레디 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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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겐산 이거 두번이나 진짜 양심이 있다면 살면 안되데 진짜 숨쉬고 살면 안 돼요 진짜 숨쉬는 1,3 탓 Trevor 아까워 짜자잔 양심이 일단 단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뭐 저렇게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려고 했지 3번째 4번째 2 3 4 5 5 아 아 책임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구요! 쪘어간다 writers! 오! 됐다! 아 뭐야 아 갑자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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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간은 크게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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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